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추석 명절 어제였는데 모두들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많이 관점님이 한 300명 오시리라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 또 우리 사랑의 열매 우리 또 김창 대장님과 뉴스타 한국예술단 또 우리 우영재 대장님 공연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 대장님 나오셔봐요 아니 빨리 나오세요 인사말씀하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추석 지나고 여러분들 잘 편안히 지내고 계시죠 예 예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고 오늘 저와 또 뉴스타 한국예술단 오영재 단장님과 같이 여러분들 오늘 사실은 공연이 없는 날입니다 공연이 없는 날인데 또 놀면 뭐해 여러분들 또 보고 싶어갖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같이 박수 한번 주어 주시고 잘 놀다 끝까지 공정해 주시고 재밌는 시간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김창 대장님의 멋진 공연 저와 같이 반찬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우리 우영재 단장님 뉴스타 한국예술단 또 우리 정단장님 나오세요 네 인사말씀 없으시면 벌칙이 줘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감중이 별로 없고 파스름도 별로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둘이 재밌게 놉시다 네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항상 너그러는 마음으로 우선으로 첫째도 건강하시고 첫째 가정에 행운이 기뜨시고 항상 너그러는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영재 단장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우리 가수님들 천천히 오실 겁니다 다 오시기로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편안하게 네 또 추석이니까 흑의 살리라 할미꽃사여 두 곡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공의 다시 하나님 네 여행 다시 하나님 그리고 하이구요 잠깐만 네 고향정규가 네 고향정근나 네이버 사랑이 염소 벗을까 연방길을 따라다니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일지 왜 남은 부담을 버릴까 고양이 염소 벗을까 나는 너에게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저도 알아서 그 은혜 살리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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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일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두가 내 자신을 reshiu 어쩌고 흐르게 삽니다 감사합니다 자, 어머니는 그리는 마음에 핵꽃 사랑 갑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영원히 무낙게 외로운 딸이 있고 이 자식을 바라보며 눈물 씹니다 잠었어도 늙었어도 병을 하지 말리고 그 사연 밤을 새워 들려주시던 어머님의 그 목소리 어머님의 그 모습 그 모습이 가분히 던져가네 그리운 어머니 아버님 보고 싶습니다 어머나 네 은은 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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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무덥가에 꼬부라진 달빛고 이 자식은 내 만수면 흐듭겨온 일이다 한평생 자신의 고생하신 어머니 그대는 불렀어요 용서하세요 나도 이제 부모님이다 그대는 불렀어요 어머니 그대는 불렀어요 어머니 그대는 불렀어요 그대는 불렀어요